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료입니다. 3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when average, 평균적인 테니스 선수들이 are served, 서빙 되어질 때 pp로 썼네요. 자, 그 공을. 자, there이라는 말은 평균 선수들의 눈은 자, 10, 2가 동사죠. 10, 2 동사원형 고정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자, on 어디에? 또 볼에. 자, conversely 빈칸 주의하시고요. 자, 하면은 역으로. 자, 역으로. 영어로 아니고 역이죠. 역. 역으로. 자, when expert, 전문 테니스 선수들이 are served, 서빙 되어질 때 자, 그 공이 서비스 받을 때예요. 자, 이 데이는 전문 선수들의 눈은 fix on 고정되어지는데 어이, 주얼 두 번 썼네요. 자, 그들의 선수들의 눈은 고정되어있는데 on the body part, 몸의 부분에 자, 그들의 오프넌트는 상대자 하면 초보자들은 공만 보고 전문가들은 서빙 해주는 사람의 서비스 치는 사람의 몸을 본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시작할 거는 일단 전문 선수들로 끝났으니까 뒤에 내용은 우리 전문 선수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왜 얘들은 몸을 보는지에 대한 why에 대한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훈련 셋업은 그들의 훈련을 만드는데 피드백의 고리를, 이 고리는 도와줘 그들이 개발하도록, 그리고 연습하도록 어, 이 전략을 자, 일단 스트라이티지가 지금 받아주는 게 좀 애매하죠 지금 이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 이 결과는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단 얘는 연결고리에서 전문 선수들 한 건 말도 별로 안 나왔고 이러한 특별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넘기겠습니다. 자, B. 그러나 무엇이 일어날까? 일반적인 선수들이 듣게 됐을 때 무언가 전문 선수들이 하는 것을 그리고 집중할 때 그들의 관심을 상대자의 몸에 일단 말은 되죠. 굉장히 말이 돼요 지금 일단 C 보겠습니다. 자, 전문 선수들은 자,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들의 몸의 신호를 그들의 상대자의 예측하기 위하여 어, 이게 가장 맞죠. 전문 선수들로 일단 시작했고 자,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몸에 집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C 가 가장 적합합니다.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 선수들은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자, use 사용하는데 몸에 실마리 힌트죠. 실마리를 자, from 어디로부터? 상대자로부터 자, 2, 4, C 는 4 가 앞에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보다면은 예측 자, 예측하기 위하여 하하하 벤츠가 왜 나오죠? 자, 예측하기 위하여 토비용사 부사용법이예요. 자, where the ball will be directed? 의문사, the ball 주어 자, will be pp 조동사 ppp로 지금 동사로 썼죠. 의지동의 간접 의문문 위치 될지 자, 위치 될지를 예측하고 자, this awareness 자, this awareness 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의 위치인지 공의 위치를 인지하는 것은 자, enable 허락해주는데 자, 댐은 전문 선수들이에요. 전문 선수들이 C to react 반응하도록 자, swiftly and accurately 하게 빠르고 그 다음 정확하게 자, to return 20 말하는 것은 볼이죠. 공을 다시 되돌려 치게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던 게 나와서 C로 시작하구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A에 자, 그들의 훈련 셋업은 만드는 데 고리를 이 고리가 도와줘 개발하는 것을 그리고 연습하는 것을 전략의 전략들은 결과가 되는데 가장 많은 성공에 일단 말은 되는데 뒤에 더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선수들은 아직 얻지 못했어 많은 시간에 그 다음 고의적인 연습을 피로로 되는데 배우기 위하여 몸에 10마리를 일단 뭐 별로 안 맞아요 자, 일반 선수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 what happens? 무엇이 일어날까? 왜 일반 선수들이 알트홀드 수동으로 써져 듣게 될 때 자, to do 목적어 하라고 자, 무언가 또 의문사 전문 선수들이 하는 것을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알 포커스 그래서 to 동사 원형에 1번 쓰였죠 듣게 되는데 1번 to 하라고 자, 듣게 되는데 2번 to 생략구조죠 자, 집중하라고 그들의 관심 자, 관심을 그들의 상대장의 몸에 부분에 자, 일단 아까 전에 전문 선수가 나오고 이제 전문 선수들은 이렇게 하지만 일반 선수가 나오고 이게 지금 논리적인 우선에서 지금 한번 꺾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을 상대장의 몸에 부분에 집중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there is no예요 자, no improvement 개선점 자, 거기에 개선점이 없게 되는데 그들의 능력이란 말은 누구의 어 일반 선수 능력에 자, this is because this가 뭐냐면은 해석은 이것은 해석하면 안되고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어 개선이 없는 이유 자, 개선점이 없는 이유는 because 왜냐면 전문 선수들이 만들어왔기 때문에 develop 개발 해왔기 때문에 자, 능력인데 향후 사용법이죠 어떤 능력이냐면은 automatically 하게 자, 그 다음 통사 원형 여기 들어갔죠 자동적으로 해석 자, 의문사 이게 개선점이 없는 이유라고 하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다시 의역하겠습니다 초보들이 몸 읽기가 힘든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자, 초보들이 몸에 실마리 읽기 힘든 이유는 왜냐면 전문가들이 개발하였기 때문에 능력인데 자동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무언가 이런 실마리를 의미하는 것을 오직 수백 수십시간에 수시간의 훈련 후에만 결국 알았기 때문에 라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 맞는지 A 확인해 볼게요 자, Their Training Setup Feedback Loop 자, Their 이란 말은 전문 선수 자, 전문 선수들의 훈련은 세워지다 자, 세워졌는데 만들어냈는데 자, 피드백 루프는 피드백 연결고리 자, 루프는 보통 이렇게 연결된 것을 루프라고 해요 자, 피드백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자, That은 이 연결고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헬프, 준사약, 동사원형 혹은 To 들어갈 수 있죠 이 전문 선수들이 개발하도록 자, 그리고 혼 하도록 헬프, 준사약, 동사, 동사 2번 들어갔죠 여기 1번에 Develop 2번에 혼 자, 혼은 여기서는 연마 하도록 자, Strategies Strategies 전략들 전략 자, 전략인데 몸에 실마리 읽기 전략들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대시마라는 것은 That result in 이러한 전략이죠 전략들은 결과가 되는데 결과 가장 성공적인 것에 수백 수 시간의 노력을 후에 이러한 전략을 겨우 얻어냈다 에 어순으로 가기 때문에 A가 맞습니다 자, 일반적인 테니스 플레이어들은 Has not acquired 아직 얻지 얻다 못했는데 자, 더 Many가 말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앞에 나왔던 수백 수십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힌트가 아까 수백 수십 시간 더 그 많은 시간 나오죠 시간에 Deliberate Practice는 의도적인 원래 고의적인 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의적인 연습 연습에 시간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 Needed 가 또 과거 분사에요 자, 이 연습들은 필요하다 아니고 되어지는데 To learn 배우기 위해서죠 부사용법 뭐를? To read 있는 것을 목적어 자, 그리고 To use 사용하는 것을 자, Body Cues 뭐냐면 몸의 힌트 몸의 힌트를 자, 그리고 Thus 그러므로 Telling Average Players To Act Like Expert 까지 그래서 동명서가 또 주어가 됐죠 일반적인 선수에게 Like 뭐뭐 처럼이죠 전문 선수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은 동명서 주어 단수 단수동사 Does it little 또 빈칸 내켓을 해주겠죠 자, Does do little 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Improved their skill 그러면은 초보자들의 스킬을 개선시키는데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문제는 답이 CBA가 되고요 자,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의 내용을 여기 ups 여기까지만 가야겠네요 빅키씨가 소절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그리고 전문 테니스 선수의 시선 방향에 있어서 차이점과 인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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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